야구.. 없어요? 여기 경성대 야구부에 서원희 오빠라고 어떻게 하는 오빠예요? 다 어쩌쩌쩌 어떻게 알게 됐는데 아 근데 야구부가 전국대회에서 1등 했더라구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포상회를 받았는데 저희를 보겠다고 오늘 안갔대요 집에 최고의 포상효가가 되시길 어디에 있어요? 어딘가에 있대요? 서원 오빠 되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미션 축하드립니다 잘 모르는 분이지만 멋도록 좋은 일만 더 많으시길 오늘 축제 몇째 날이에요? 첫째 날 와 제일 신나는 째네요 첫째 날 저희 첫째 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더 신나는 노래 들려드려야죠 더 신나는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자 대통령 알아요? 네 첫째 날 부르는데 여자분들이 되게 이렇게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여자 대통령 부를 때는 여자분들이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여자 대통령 들려드릴게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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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